신학성경 히브리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에 그림자여 참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암과 속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암과 속제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이라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큰 세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이고 하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그 세력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두 세력을 두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이고 하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이에게 뱀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모든 일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게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창세의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력의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모든 일들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조금 앞으로 넘기면 디모데 후서라고 있습니다 345페이지 신학성경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길로 흘러오게 됐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모든 걸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살도록 충동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사탄을 따라간다고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사탄의 종이라고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계교 아래 두면서 어떻게 생각하도록 만드느냐 여러분 사탄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서 내 마음, 내 결정,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해요 교회를 나와도 무섭게 사탄이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걸 몰라요 사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첫째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는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 놀라요 요즘 사람들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신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를 알기를 진짜 누구 말대로 발톱의 때만큼도 안 읽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모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으면 또요, 고발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남자들을 군대를 보냈어요 왜? 군대 가면 정신을 바꿔서 온다고요 요즘 군대는요, 핸드폰 죽어요 무슨 그 군대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교회 안에도 이제 뭐가 들어왔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 내 삶이 먼저고 내 생활이 먼저예요 내가 바쁜데 왜 교회를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 이게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맨날 교회를 오라고 하나 여러분, 교회 안 오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도록 충동질하는 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세력은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뭐 우습지도 않아요 혓바닥도 뚫고 귀도 뚫고 요즘 젊은이들이 눈에 있는 여러분, 검은 수정체를 다 빼고 하얀 걸 집어넣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요즘 아이들이 정신이 딴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꿈이 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니까 개, 돼지가 다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요,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매일 무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건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를 왜 제가 읽었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정케 할 수 없는 이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귀는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네가 살인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냥 사는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을 때 너는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살인하는 마음이 있잖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게 살인자예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 분내지 않는 사람 그분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가서 매일 오늘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따라해보세요 그림자 율법은 진짜가 아니에요 실물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않도록 가늠하지 않도록 도적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느 쪽으로 흘러갔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19장에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네 우양이 복을 받도록 해줄게 그러나 네가 말씀대로 못 지키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이 저주 너 저주를 받게 돼 하나님 우리가 다 지키면 안됩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 줄 준비나 잘 하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정말 유대인들은 악하더라고요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요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돼요 여러분 불도 켜면 안 돼요 등도 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우리 불가리아에 있는 김진수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말을 안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 성교사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자기 집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성교사님이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짐이 컴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컴하니까 성교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말을 안 해요 왜? 불 좀 켜주라 그러면 그게 죄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두꺼비집 있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메인 스위치 거기를 막 가르키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스위치를 올려주니까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주고 왔어요 그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호텔 숙소에 갔는데 완전히 가방 들고 장사진으로 사람들이 호텔에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안식일 날 집에 있으면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전부 다 호텔로 오는 거예요 호텔은 누가 일해요? 이방인들이 일해요 그러니까 호텔에 와가지고는 밥 먹어요 왜? 자기가 밥을 안 했으니까 호텔에 와가지고는 샤워를 해요 왜? 자기가 불을 안 켰으니까 내가 그래서 에라 이 도둑놈들 같아요 이게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길거리에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든 사람이든지 전부 다 담배를 펴요 내가 그래서 담배 좀 그만 펴라 한국은 길거리에 담배 펴면 10만 원씩 벌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마란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왜 밥을 많이 먹어라 이런 말이 없는데 왜 많이 먹냐 밥 먹지 마라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건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매일 우리에게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보러 그걸 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선택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 안 보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을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사탄을 선택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사탄 선택 안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사탄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사단은 여러분에게 미끼를 던져서 어떻게 하게 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그게 바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던진 올무예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에게 출애국기 19장에서부터 율법이 내려왔는데 출애국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율법을 주시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성막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성막은 왜 우리에게 주신 거냐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성막이에요 율법은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기록하시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뭘 기록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속죄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고 있었어요 범죄한 인간들은 사단의 세력에 속아서 모든 걸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아는 미래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속아가지고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탄은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여러분 속이잖아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세력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점점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구원만 받았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쪽으로 성도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주님이 더디 오시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도 아마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옛날에는 교회를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생각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점점 교회 앱에도 들이지만 내 삶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자들이 신앙을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은 5장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은 25장부터 40장까지 15장에는 어떻게 하면 속죄하는지 어떻게 하면 화목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는지를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보고 무얼 하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셔서 죄의 사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사탄의 세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 여러분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건 사탄의 개교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속죄 제사를 가르쳐줬습니다 속죄 제사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잠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요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붐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하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요호와께 드릴지니 레위기 4장은 네 가지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세 번째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네 번째는 개인이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내용을 레위기 4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7절부터 만일 평민의 하나가 요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우리는 평민이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족장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28절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죄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죄가 있네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러면 그 사람은 흠없는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4장 1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1장 레위기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와가지고 레위기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 돼 있죠 성경에 머리에 안수를 하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뭐가 넘어간다고요 죄가 속죄가 된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 번제물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가서 나는 깨끗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어디로 건너가요 번제물 쉽게 말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재물로 내 죄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레위기에 말을 했는데 여기 4장 28절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재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했잖아요 왜 안수를 하느냐 하면 안수하면 뭐가 넘어가요 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소에서 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염소나 양에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받아서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아라 이 번제단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번제단이에요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재단을 보고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 번제단 내 모퉁이에 이렇게 모퉁이마다 뿔이 있는데 그 뿔에 죄가 기록이 돼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담뿔에 새겨 접근을 그랬습니다 금강석은요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게 없잖아요 다이아몬드로는 모든 데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유리에도 철에도 어디에도 기록할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번제단 뿔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내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놔요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말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된 죄도 씻고 하늘나라 번제단의 뿔에 기록되어 있는 죄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번제물을 잡아와 가지고 번제물의 머리에 뭐하라고요? 안수하라 그러면 속죄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가 염소에게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왜 번제단 뿔에 바르냐 그 번제단 뿔에는 여러분의 죄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기록된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피가 발려졌다라는 말은 죽음이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소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3절 히브리소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지어야 안죠 또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속죄가 돼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또 염소를 잡아와 가지고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 번제단 주위에 피가 강같이 흘러갔어요 강같이 흘러간 게 좋은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피를 쏟았으면 그 피가 강처럼 흘러가겠습니까? 죄를 짓고 제사드리고 죄를 짓고 제사드리고 해도 또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요? 져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염소와 황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를 드릴 때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려도 죄가 안 없어져요 그건 그림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 형상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씻을 걸 믿게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냐하면 죄가 안 사라지니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제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속여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고 해요 그게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는 건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으면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이러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것 하나는 둘째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첫 번째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첫째 것은 뭡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걸 패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걸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재물이 되려면 어린 양에게 죄인이 뭐를 해야 하죠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죄를 넘겨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러 오셨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부 다 넘겨 받아야 합니다 안수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후속집의 첫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다 넘겨 받으셨느냐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 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막 외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서 막 요한이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14절 요한이 말려가로 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한이 보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요 나는 세례 못 줘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지라 요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돼 네가 세례를 줘야 뭐가 이루어져요? 모든 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의의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써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다워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의의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세례를 안 주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의 모든 의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하늘문을 닫았다가 전부 다 열어준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죄를 안수해 가지고 우리 죄를 넘겼다면 우리도 죄가 없다고 믿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넘겨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안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걸 아시고 어떻게 아셨느냐 하면 온 인류의 대표를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죄를 넘기지 못해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넘겨줄 대표자를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여자가 낳았어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으뜸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가리아는 누구냐 제사장 아비아의 후손이었어요 그 아비아는 누구냐면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비아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 유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면서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미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시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안수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요한이 안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안수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요한으로 인하여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끝이 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넘겨주는 바로 안수를 행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빛을 믿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제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이 말은 다음 날 그 말이잖아요 어제 뭐를 했어요?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제는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난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나는 당신의 발에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그런 요한인데 어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의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이 또 요단강가에 온 거예요 그때 요한이 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죄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하고 세례를 베푼 이후로는 죄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고 갔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다시 돌아가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의 죄를 누가 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갔어요 이걸 못 믿으니까 아직도 자기가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날마다 짓는 죄는 또 회개해야 안 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여러분 이게 11절과 12절은 큰 차이가 있어요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고 12절에는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왜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나요? 그런데도 죄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보고 이 땅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벽돌이나 돌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성전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걸 천막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걸 보러 장막, 다른 말로 성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처음으로 그 이동하던 장막을 이제 솔로몬 성전을 에루살렘에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땅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루살렘에 있는 성전 여러분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게 거룩한 성전이면요 우리 교회는 죽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전에 술 먹고 나타나면 죽어요 성전에 욕하는 사람도 죽고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에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에베당 부산 대연교회 성전 이게 아닙니다 성전은 에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성전이 하나 있고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리느냐 이 땅의 재단에다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땅에는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왜 죄를 언제든지 없이 하지 못하느냐 이 땅에는 제사를 드리면 드릴 때만 제사가 효력이 있어요 왜 이 땅에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면 뭐예요 그건 과거예요 과거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면 과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피를 들고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영원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한 번 피를 뿌리면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속죄의 효력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피 뿌릴 때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1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인데 이게 왜 영원한 제사가 되느냐 예수님은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앞으로 넘겨서 9장에 보시면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피를 하나님의 재단뿔에 우리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뿔에다가 예수님은 자기 피를 바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나라 성전에 단뿔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마르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분명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제사가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재단에다가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들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전합니까? 내가 깨끗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 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또 찾아와서 우리를 보고 네가 깨끗하게 살아라고 속여요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얼 하는 것은 사탄의 개교에 여러분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되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기록한 법은 어디다가 써줬습니까? 돌판에다가 써줬어요 그게 식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걸 쓰는데 주께서 가라사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약속을 쓰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첫 번째 것은 돌판에다가 썼습니다 두 번째 것은 어디다가요? 마음과 생각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록할 법이 뭐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쓴다라는 거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데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전 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교만하게 들릴지 몰라도 전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해 줬어요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거 딱 써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천사가 너 왜 왔노? 하고 그러면 비껴라 마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왜? 마 봐라 하나님이 내게 써준 거 있지 않냐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큰 집으로 달라고 했어요 큰 집으로 저는 그래서 아파트가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 나라 가면요 우리 집에 문고리도 황금이고 집도 황금이고 여러분 돈 없는 사람 저 찾아오세요 하나씩 떼줄게요 밥그릇 하나만 팔아도 여러분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을 하신대요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데 왜 가서 기억해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매일 교회 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이미 씻어진 걸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계속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았다라는 걸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놨는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26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짐짓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온정케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도 죄가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죄 씻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러 짐짓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았다라는 걸 믿고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걸 보러 짐짓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영원히 속했다라는 걸 듣고도 죄 있단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 잘못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놓고 내 죄 못 씻은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짐짓죄라는 거예요 이 죄 말고는 씻어지지 아니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엄마들이 유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낙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엄마들이 막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통해가지고 정신이 안 좋아지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죄는 자기가 자식을 지웠기 때문에 자기 죄는 안 사해진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씻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담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그날 이후로는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할 약속이 뭐예요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기억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겸손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여러분 겸손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겸손해서 죄인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여러분이 죄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에 다시는 죄 못 씻는대요 우리가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학성경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장이에요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저는요 죄 많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머리가 곱슬머리인데 곱슬머리는 고집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여러분요 진짜 저는 무엇으로 봐도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죄 없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보러 죄 없대요 난 그래서 하늘나라 확실히 가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나쁜 짓 많이 해놓고 성경에 하나님이 날 보러 의롭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거예요 저는요 죄 많다니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언죄주로 맞아요 저는 죄 많아요 저는 목사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러 의롭다고 해서 나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는 안 듣고 늘 자기 이야기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의롭다고 말을 해요 예 그러세요 당신은 당신만 믿고 지옥 가세요 나는요 더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날 보러 의롭다고 하시니까 나는 그것 믿고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오는데 나를 변호해 준대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내 죄 지었다고 얼마나 고자질을 많이 할까요 분명히 마귀는 마지막 불구덩이 들어갈 때까지 날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요 저 인민철이 저런 인간이 하늘나라 간다고 왔어요 저렇게 더러운 인간이 아마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겠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때 저는요 맞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말 좀 해보세요 당신 손에 못 자국을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호를 한다고 하셨어요 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뭐라고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잃거든 그 손 못 자국을 만져봐라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도 손에 못 자국이 있었어요 왜 나를 위하여서 죽은 증거를 가지려고요 나는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손에 못 자국 없으면 지옥 가려고요 할 수 없지 뭐 어떡해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가서 만져보세요 여러분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손에 못 자국이 있으면 우리는 100% 천국이에요 그냥 그래도 죄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 없다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이단이 무슨 성경을 말하는 게 그게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도를 전하니까 이단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하늘의 도를 말하니까 이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면 다 이단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소리를 듣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의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때 의롭다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 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해놓고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상 없어요 내 의인입니다 온전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 상 쌓는 거예요 마태복 5장이 써놨잖아요 의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한다고 이단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죽도록 죄인임을 밝혀둡니다 잘 밝히세요 지옥까지 그게 무슨 그게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하면서 계속 우리를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마십시오 성경을 모르니까 마귀가 자기가 모든 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세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사탄의 세력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마귀는 모든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걸 내 것으로 믿고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든든히 서게 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